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입니다. IMF 셰프트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너스 역할을 공부하고 있는 미티마어리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축구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라이브를 못해가지고 지금 70분 정도 지났는데 한국하고 우루과이가 지금 비기고 있더라고요 0대0으로 지금 11월 24일이고 목요일이고 아침 9시 반입니다. 오늘은 땡스기빙이죠? 해피 땡스기빙 여러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미국 장원 쉽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를 또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테슬라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기회에 중간 점검 그래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찰리 먼거가 마이너 미라클 전기차 쪽에서 미국차가 최근에 내연기관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었는데 지금 테슬라가 나오면서 지금 마이너 미라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테슬라 일단 보려면 재무제필 먼저 봐야겠죠. 예 지금 현재 2022년 9월 30일 현재죠. 지금 현금은 19빌리언 달러 정도 있습니다. 지금 195억 달러 정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자산을 보시면은 35.9 빌리언 달러 그래서 359억 달러 정도 있고요. 총 자산은 744 빌리언 달러죠. 744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좀 책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은 이게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책임은 라이어빌리티를 보시면은 지금 책임져야 될 게 33.3 빌리언 달러 333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쪽에 자 리틴 도닝 이런 거 합치면은 이제 뭐 엣셋트하고 라이빌러리 액커리 합친 거랑 보통 같죠. 네 지금 대표상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현금이 얼마나 있나 그 다음에 받을 돈이 얼마나 있나 재고량이 얼마나 있나 이런 것들 다 보시면서 투자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솔라 에너지 시스템 그 다음에 자산과 공장 가치 이런 것들 디지털 에셋이 얼마나 있나 인텐저블 에서는 뭐 지적 자산권 이런 거 얼마나 있나 이런 것들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가입 플러스죠.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9월 30일 이제 3개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죠.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매출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이 자동차 쪽 판매해서 17.7 빌리언 달러죠. 177억 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뭐 레귤레이터리 크레딧도 받고 뭐 리스 해가지고 또 돈도 벌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총 18.6 빌리언 달러 186억 달러나 자 벌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동기에 120억 달러 정도 벌었는데 그때보다 많이 늘었죠.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쪽도 당연히 늘었고요. 그래서 총 매출이 21.4 빌리언 달러 214억 달러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생산하는데 들어간 비용들도 있는데 예 그런 걸로 다 따져서 예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나있나 보면은 5.3 빌리언 달러죠. 예 53억 달러를 냈습니다. 그래서 운영 비용에 이제 리서치 R&D 연구하고 이쪽으로 얼마 썼나 보면은 요것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 지금 7억 3천 3백만 달러 그죠? 예 맞죠? 53억 달러 예 죄송합니다. 7억 3천 3백만 달러 맞습니다. 작년 동기보다도 예 더 많이 썼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운영에서 이제 수익이 또 잘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세금 내기 전에 수익이 이정도 되고 순수익이 이렇게 3포인트들이 빌려내려 33억 달러나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순수익이 늘었다는 거 이것도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계속해서 잘 발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물론 앞으로 얼마나 더 이제 이런 수익 매출 증가가 일어날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한 2025년까지는 그렇게 증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따로 경쟁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지금 운영을 통한 현금 흐름 자체가 이번 분기 보시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순수익이 8.8 빌리언 달러로 나왔고요. 운영만 따진 겁니다. 다른 뭐 파이낸셜이라든지 다른 쪽 말고 운영으로만 순수익이 8.8 빌리언 달러 그냥 88억 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썼고 그래서 이렇게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를 얘기하면 테슬라 주주가 이제 누구 있나 좀 아셔야겠죠. 그래서 테슬라 주주는 일란 머스크가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6천 5백만 주식분할 이후죠. 4억 6천 5백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테슬라가 테슬라에서 일란 머스크가 가장 큰 대주주고요. 이번에 주식을 꽤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4.8% 13.8%나 가져가고 있고요. 가장 큰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죠. 맨가드하고 블랙락 테슬라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래리 리슨 뭐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현황 이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제 모건 스텔리에서 엊그저께죠. 모건 스텔리에서 보고서가 나왔었죠.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는 좀 살 기회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담 조나스가 이런 또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견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목표주가 330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어 케이스죠. 지금 테슬라가 정말 안 좋으면 150불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근처까지 왔고 그래서 어제 18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목표주가 330불로 놓고 있고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움직이겠죠. 향후 1년 동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테슬라가 좀 약세를 보여왔는데 지금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S&P에 편입될 때 그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편입되기 직전에 한 이 정도 한 500불 정도였고 편입된 이후에 한 650불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저도 항상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650불 미만에서는 그때는 워낙에 수동 패시브 인덱스 펀드죠. 수동적으로 운영하는 패시브 인덱스 펀드에서 많이 샀기 때문에 그 펀드들은 안 팔죠.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매도랑 해치펀드들이랑 개인들이 많이 팔아서 지금 주가가 떨어졌긴 했지만 저도 이 500에서 520불 정도에서 650불 사이는 정말 가격이 좋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아담 조나스가 지금 170불 미만이면은 얼마 전에 166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00불 수준이죠. 그날 전에 500불, 499불 정도인데 자 암튼 170불이면은 이 회사를 2025년 2B 에비타로 보면은 총자산을 에비타로 나눈 거죠. 14로 밸류에이션을 낮게 잡고 PE도 26까지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성장적으로서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계속하고 컴파운드 애니얼 그로스로 해주십니다. 매년 2030년까지 테슬라는 25%씩 성장을 할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보면은 그 다음에 매출로 보면 23%씩 성장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23%씩 매년 증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좋죠. 웬만한 기업은 이렇게 못합니다. 빅텍도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죠. 그래서 자 암튼 지금 암튼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150불까지 내려갔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자 자동차 쪽에서는 주당 한 99불 정도 정도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에너지 쪽이 주당 3불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본 거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쪽에서 주당 11불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비스 쪽에서 주당 37불 정도 받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150불 정도 받았던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3년에 테슬라가 뭐 계속해서 37% 정도 카그는 평균적으로 예 매년 평균적으로 23%나 25% 23%가 증가한다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자 근데 자 내년에는 2023년에는 37%가 더 증가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2년 현금 흐름도 15, 18조 정도 되겠네요. 환율을 따지면은 150억 달러 15빌리언 달러 정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뭐 일단은 이렇게까지 중간 점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서밋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여기서 투자자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런 것도 읽었나 봐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이 약간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유럽이 한 10% 정도 넘어갔고요. 뭐 중국이 한 16% 이상 미국이 한 6% 정도 됩니다. 전기차 시장에.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가고 있긴 한데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조금 부정적으로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특별히 문제가 뭐냐면 중국과 관련된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를 하면서 중국 시장이 좀 수요가 좀 줄어드니까 전기차 시장이 지금 중국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은 지금 전기차의 공급이 수요를 지금 일단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경기가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경기침질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전 세계에 배터리 공급 성장도 거의 두 배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2 TWH까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건 스텔리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전문가가 있는데 찰리체닌이란 분인데 TSMC의 자동차 쪽 반도체죠. 웨이퍼가 82%나 더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140%나 더 많이 지금 자동차 반도체도 잘 생산이 돼서 한동안은 재작년만 해도 2020년대만 해도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작년 초에도 그랬고 그런데 그런 게 일단은 수요를 따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충분히 제공되고 있고 배터리도 충분히 제공되고 반도체도 충분히 제공되고 전기차도 공급이 수요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조금 약화되고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2023년에 약간 조금 성장이 둔화될 거다. 그래서 15% 정도로 증가할 거다. 2020년에는 전기차 시장이 70%나 증가했는데 지금 15% 정도 증가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며칠 전에도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더 유지를 한다고 하니까 테슬라 주가가 더 많이 빠졌는데 이런 중국 시장이 위축되는 거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는 걸 우려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테슬라 자체적인 문제가 조금 있다면 지난주에 모건 스텔리 보고서를 그때도 읽어드렸었는데 트위터 상황이 테슬라를 조금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소비자들의 투자 심리라든지 테슬라와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 또는 정부 쪽에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자본시장 쪽에 시장도 별로 도와주지 않고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인해서 이게 지금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을 많이 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거의 500밀리언 달러 정도가 지금 사라졌어요. 시총이 환율로 따지면 거의 800조 정도 되고요.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리비안 쪽으로 갔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현금 시장으로 일단 갔다가 어제 조금 쇼스키즈가 나면서 들어온 게 아닐까 생각도 하는데 일단은 다른 주가들이 많이 안 올라왔기에는 전기차 쪽에 다른 주가 많이 안 올랐죠. 그래서 여기서 돈이 빠져나가서 안전 방어조 쪽으로 넘어갔을지 아니면 현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그거는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여전히 테슬라를 추천을 하고 있는 이유는 테슬라가 지금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쪽에 수익 내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펀딩을 스스로 하고 있어서 인형 현금 흐름도 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거 이런 거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굉장히 몇백만 단위로 지금 130만대까지 오래 생산을 할 거를 또 보는데 134만대 생산하는데 이 정도로 지금 100만대 이상씩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가 또 전기차 가격을 중국 같은 데서 내려 가격을 깎을 수도 있는데 전기차가 가격을 내리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테슬라는 그것도 또 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나왔었죠.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있었는데 테슬라가 지금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처해 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하죠. 그래서 7500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레귤레이션 크레딧까지 또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인해서 330불의 목표 주가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가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조금 전세계 경기심체가 있으면 좀 영향을 받긴 하죠. 특히 중국 때문에 영향을 받긴 하는데 잘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일단은 테슬라가 몬스텔리에 따르면은 2023년 전기차 분야에서만 인용 현금 흐름이 14.7 빌리언을 나왔죠. 147억 달러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피스컬, 루시드, 아직 리비아는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리 블랙이 얘기를 하기로 테슬라의 인용 현금 흐름 자체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이 지금 텐보이 빌리언 달러 2023년 18.8 빌리언 달러 예상하고 있습니다. 188억 달러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자사주도 매입을 할 수 있고 또 공장 이번에 증설도 하고 있고요. 공장 가격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공장을 제가 어디다 공장 가격을 해놨죠. 자 어디 있었죠. 여기 있네요. 프로퍼티 플랜트 이런 것들 하면 공장이 21밀년 달러 정도 하는데 보통 공장 하나 짓는 데는 1에서 2밀년 달러 정도면 지을 수 있어요. 기가 팩토리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은 아주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돈이면 공장도 더 지을 수도 있고요. 자사주도 매입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고요. 이 돈을 어디에다 쓸지 기추가 주목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한국이든 인도네시아든 캐나다든 공장을 또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제 주가가 올라간 건 시티그룹에서 목표 주가를 116불로 올렸죠. 팔자에서 중립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모건스텔리도 330불로 내놨고요. 그래서 팔자에서 중립으로 바꿨는데 이게 바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76불에서 330불 사이에서 움직일 걸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테슬라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EPS입니다. EPS를 2022년도 올해 계속 수정해서 주당 순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면은 거기에다 멀티플을 주면 예상 주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3년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아무튼 2020년부터 즉, 계속해서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높은데 멀티플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EPS가 올라가고 있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보시면 알겠지만은 S&P500의 평균이 팩으로 따지는 거죠. 예, 팩은 퍼를 퍼라는 거 밸류에이션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예, P-Ratio라고 그러는데 자, 그거를 성장률로 나누면 퍼가 나옵니다. 예, 팩이 나오죠. 그래서 팩을 S&P500 테크 쪽으로 보면 1.7이 나옵니다. 여전히 뭐 높다고 할 수 있죠. 저는 1 이상 되면 좀 높다고 보는데 테슬라는 0.69밖에 안됩니다. 187불 기준이고요. 예, 지금 주가가 180불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지금 더 떨어져 있겠죠. 계산을 하면은 계산을 해볼까요? 180불을 자, 이거를 5.6으로 나누면요. 예,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예, 지금 매출 성장 48 정도로 나누면 0.66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팩이 더 낮아진 상황입니다. 1보다 낮을 때 그 주가는 주식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뭐 조금씩 주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인터넷 레일업 리턴이 나왔죠. 그래서 180불 주가의 인터넷 레일업 리턴이 27.5입니다. 그래서 위험도랑 이런 거 생각할 때 수익률이 27.5%나 지금 나오고 있는 좋은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트위터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머스크가 트위터를 산다 그럴 때만 해도 주가가 거의 거의 뭐 보압 수준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산다 그럴 때까지 40%가 빠졌다가 다시 트위터를 안 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때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물론 시장 상황에 시장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죠. 이때가 제일 바닥이었고 시장이 좀 올라갔는데 뭐 일란 머스크가 주식을 또 팔고 이러면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사고 뭐 팔고 하면서 자, 이렇게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시장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지금 마이너스 50% 고점 대비 한 요점이죠. 자, 1월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 빠져 있습니다. 작년 11월 대비해서 한 60% 정도 빠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3월 달이나 1월 달 만 작년만 해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지금 트위터 문제로 빠졌고 시장도 또 거기에다가 안 좋아서 이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고 시장보다 한 2, 30%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상황은 자, 166부를 찍었습니다. 저희가 장기 투자자라서 보통 주봉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일봉으로 봐서 지난 지금이 11월이죠. 지난 한 2개월 정도 흐름으로만 보면은 지금 166.19가 나옵니다. RSI는 과매도까지 지금 빠져 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4일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166불이 과매도 상황이었고요. 과매도 상황에서는 보통 주가가 가장 바닥을 이루고 거기에서 어제 갑자기 올라서 183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니 올라왔는데 이제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여기가 한 193불 정도인데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만 괜찮으면 여기에서 다시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지 이거를 뚫고 계속 올라갈지는 한 193불 4불 대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은 과매도 기간에서 가장 가격이 쌀 때 저희가 조집을 잘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지금 주가 빠진 거를 보면은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빠진 게 거의 1년 동안 빠졌는데 60% 정도 빠졌죠.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때부터 여기까지 한 60% 정도 지금 빠진 겁니다. 그 이전에 그렇게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2020년 코로나 터졌을 텐데 이걸 제가 얘기를 드렸죠. 코로나 터졌을 때랑 똑같이 빠졌습니다. 코로나 때는 28일 동안 빠졌는데 이거는 뭐 V자 반등이라고 해서 외부 충격이 오는 경우엔 급격하게 이제 회복을 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인해서 1년 동안 지금 빠졌고요. 아무튼 그 이상 빠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지금 빠져서 테스트라스 주신들이 가장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주식이 거의 저점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이전에 뭐 2017년에서 19년 사이 2014년에서 16년 사이에도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있었는데 2020년부터 주가가 많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27명 정도가 내놨는데 사자의견이 굉장히 많고 팔자의견을 내놓은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홀드하고 팔자가 11명인데 아무튼 가장 좋게 본 사람은 530까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간 목표 가격이죠. 타겟 프라이스 하고 차이가 지금 주가 차이가 테슬라가 거의 80%나 차이가 나서 지금 바이두 다음으로 가장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티맹스 같은 데서 보시면은 평균 목표 주가는 310불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얼마나 싼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팔자의견 두 명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대부분이 홀드 아니면 사자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다들 좋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해치펀드들 공격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실적 발표 난 이후에도 목표 주가가 340불 330 348불 그 다음 골드완성스 333불 미즈온은 맨날 바꾸고 모건스텔리도 좀 바꿨는데 330불 도이치뱅고 355불이죠. 웨드부시 300불 RBC 캐피탈 325불 웰스파고 230불 이렇게 보고 있고 가장 베어 중에 팔자의견을 아까 팔자가 몇 명 안 됐던 거 보이시죠. 근데 그게 지금 중립으로 바뀌면서 176불로 바뀌었어요. 너무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176불에서 300불 이상 사이로 보면은 지금이 주가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테슬라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데 옛날 기업학은 틀립니다. 이제는 크레딧 레이팅에서 S&P에서도 BBB 등급을 줬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지금 우수 등급입니다. 더이상 정크분트가 아니죠.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확실하게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 지금 닷고풀만 얘기하긴 하지만 지금 거의 2.2% 정도 되는데 지금은 몇 프로인지 모르죠. 지금 공매도는 숫자가 좀 천천히 집계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2.2%인데 지금 이것도 뭐 낮진 않죠. 그래서 닷고풀에서 보시면은 지금 공매도가 거의 뭐 예 지금 이제 백만 천만 이천만 주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2.200만 주 며칠 전에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2.200만 주 근데 조금 줄어서 쇼커버링 일어났죠. 그래서 180만 주 줄었다가 어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또 다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레이쇼로 보면은 지금 45% 자 이때가 가장 바닥이었는데 자 166불 정도 그 다음에 조금 줄면서 주가가 좀 올랐고요. 자 이번에 갑자기 확 올라가니까 또 공매도가 다시 늘었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떨어뜨리지 못했죠. 자 그래서 180불 되니까 또 공매도가 늘었어요. 자 이것도 뭐 주의깊게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공매도가 늘었다는 거는 공매도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183불로 올라간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예 만약 여기서 또 이 공매도 잔량들이 쇼커버링이 일어나면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193불 4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슬라 지금 현재 상망은 테슬라 이제 딜리버리가 중요하죠. 생산보다는 딜리버리가 중요한데 지금 딜리버리가 운송 문제로 인해서 좀 안 된다고 했는데 일단 4분기에는 트리티스 클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 맞추고 있어요. 그래도 41만 5천대 정도 차량 인도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132만 3573대 정도 배달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에 실적 발표하고 그럴 때는 138만 대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좀 줄은 것 같아요. 아무튼 애널리스트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42만 9천대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일단 유럽에서 잘하고 있어요. 유럽은 지금 차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차 팔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조금 이렇게 성장이 좀 둔화될 걸로 예상을 하죠. 작년보다는 조금 덜 팔리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등록이 테슬라 등록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이렇게 꺾인 적이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13년 14년 그 다음에 여기에 녹색 2019년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등록이 늘어나고 있죠. 2021년 2022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백록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배달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특히 미국 쪽에서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차량을 생산을 해서 조금 지체되는 그 기간이 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유럽은 그대로입니다. 유럽은 오히려 더 이제 더 지체가 되고 있고 지금 중국은 백록이 조금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그 외의 세계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이 많이 줄어든 게 보이는데 결국 28만 5천대 정도 주문이 밀려있다. 백록이라는 건 밀려있다는 얘기인데 아직도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이죠. 차가 안 팔리면 이런 현상은 발생하진 않는데 일단은 기가 팩토리가 생기고 확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업그레이드도 있죠. 시설 업그레이드도 하면서 생산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기가 상황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베를린하고 텍사스 공장도 지금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백록이 줄어드는 건 정상이지 수요가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고 아직도 주문이 28만 5천대 엄청난 물량이 지금 밀려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며칠 전에 나왔죠. 테슬라 중국이 지난주에만 해도 테슬라가 14,366대를 중국에서 팔았다고 합니다. 중국 판매량 걱정을 사실은 하긴 하지만 뭐 성장이 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0월달부터 9,200대 8,000대 11,000대 13,000대 14,000대 꾸준히 조금 잠깐 멈축거리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판매는 2020년에도 이렇게 증가를 했고 2021년에 주황색이 증가한 거 보였듯이 2022년에도 계속해서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제로 코로나 때문에 생산을 못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판매가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세계에서 유럽 같은 데서 팔아도 됐는데 중국 시장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버리면 더 테슬라가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딜리버리 타임을 많이 줄여서 이제 1주에서 5주 내에 지금 생산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운송이 잘 안된다 그러는데 지금 빨리빨리 운송을 하고 있다. 1주만 기다리면 1주일만 기다리면 가까운 지역은 테슬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배달이 잘 되면 매출도 늘어나겠죠. 자 일단 기관을 보시면 기관들은 이렇게 지금 3분기에 더 많이 샀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지금 1억 지금 116밀러죠. 1160억 달러나 엄청난 양을 테슬라를 샀습니다. 자 아무튼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공매도 하고 해치펀드들 개인들이 파는 거지 기관들은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테슬라 에너지 사업도 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2100MWh 정도나 지금 팔고 있고 에너지도 잘 하고 있고요. 모빌리티 네트워크 서비스 다 증가하고 있는 편이고 테슬라 보험이 벌써 12개 주까지 보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험 사업도 잘 하고 있고 당연히 제조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도 오기 때문에 보험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험을 통해서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테슬라를 논할 때 항상 장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점이라든지 위협도 항상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일란모스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플레이트죠. 접시에 너무 일이 많다. 지금 인도네시아 비트웬이 나와서 직접 혼자 자기가 직접 얘기를 했죠. 지금 일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까지 트위터 신경쓰고 다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악재가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테슬라 투자 심리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왠지 어제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쪽하고 계속해서 분쟁이 좀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테슬라의 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의원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별로 친하게 잘 못 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공화당 쪽이 환경 트럼프라든지 공화당 쪽은 환경 보호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민주당 쪽이 좀 더 적극적인데 머스크가 공화당 쪽을 좀 밀고 있죠. 당을 공화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것들이 환경 지지자들 지금 전기차라는 게 사실은 환경 보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에 리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리콜이 좀 많이 들어오긴 해요. 그래서 리콜 문제로 기사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모델X 에어백 문제가 나왔고 또 한 30만 대 정도 테일리 라이트 뒤쪽 등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테슬라는 리콜이 들어와도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져가서 사실 리콜 문제를 해결하는 건 포드나 GM이나 복스바겐 크라이슬러 BMW 현대가 훨씬 더 많아요. 직접 가져가야 되는데 테슬라는 직접 가져가는 게 12건밖에 안 됐고요. 오히려 지금 오버더 에어저 OTA로 직접 무선으로 보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이거는 소식이 나와도 사실은 크게 걱정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직접 들고 가는 거면 좀 불편한데 바로바로 해결이 되죠. 그래서 걱정은 크게 안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TSMC 앞으로 기회가 뭐가 있냐 그랬는데 테슬라는 일단 광산산업도 잘 하고 있는 편이고 리티움 정제소도 지금 텍사스에 또 연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TSMC 아리조나 공장이 세워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4나노나 5나노 이제 반도체도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원자재라든지 반도체 공급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타 버전이 곧 나오죠. 이번 주면 나온다고 했었는데 FSD 베타 11이 드디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 스코어가 좋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돈만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고속도로 랑 일반 시내에서의 자율주행 기능이 합쳐져 가지고 싱글스택 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베타가 운영이 됐는데 자율주행 쪽에서 계속해서 슬퍼컴터 도조를 이용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2월 1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조금 있으면 테슬라 세미 딜리버리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트럭도 딜리버리 할 것 같고 100대 딜리버리 했었는데 테슬라 세미는 한번 충전하면 500마일 이나 가죠. 기존의 차들은 한번 기름 넣으면 이렇게 가지는 못해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테슬라 이벤트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테슬라는 앞으로 로봇 산업에도 계속 진출을 하고 있고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또 2025년 되면 전기차가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 로봇 로봇 송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산업 로봇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거기에서 테슬라 옵티머스가 또 역할을 해주면 그만큼 수익이 또 많이 날 것 같고요. 먼 미래 얘기가 이제 아니죠. 그래서 이태리에서도 지금 러브 구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테슬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일단은 조금 올라서 다행이고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저점은 확인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그래도 저희는 장기투자자니까 테슬라 잘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테슬라는 묻어나 묻어나 덮어덮어덮어덮어 공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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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노래도 있죠. 아무튼 주가 많이 떨어질 땐 잘 묻어놓으시고요. 나중에 좀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적정 주가 올라가면 그때 열매 좀 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좋은 주말 되시고 한국 이겨라 화이팅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